으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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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삼교 코다르 조림 시켰는데 저희가 무분지사를 시킬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? 형님? 형님 예예 진행해야 합니다 징계를 해야 합니다 아 징계를 해야죠? 예 징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! 더운 다음 이제 여유여유쓰~~ 자유 얹어가지고 으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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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하하하하하 김태균 선수 치고 다가오겠습니다! 야아 김태균! 김태균! 으하하하하 야아아 김태균! 김태균! 지난주 MVP MVP MVP! 내가 MVP다 와아! 으 cocoa 홈런 퍼포먼스 홈런! 으아아악 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음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야아아아 레전드가 저는 김말고 네 김말고 김부각을 가져왔습니다 김부각이요? 어? 조부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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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기도 우산계발 어우 바삭해 어우 바삭해 어머 소리 어떻게 할거야 소리 들었어 나 들었어 나 김부각 ASMR 들었어요 나도 나도 들었어요 아 잠깐만 어? 와 맞아 부서지지가 않으니까 뭐하는거야 어? 김선주가 푸코코마가 살짝 온 것 같습니다 푸코푸코 예예 푸코푸코 못먹겠어요 옆에서 가시라도 좀 갈라줘 유예심이 하네 제 유예심 어 어 김을 내꺼까지 다 먹어 괜찮으세요? 어 되겠습니다 아 제가 볼 때 저 정도면 제가 볼 때 김코마예요 아 아 김을 많이 먹어서 온코마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우리